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내갑시다 오우쉣 괜찮소 쓸모도 없는거 그냥 잘라낸것일 뿐이니 넘어서 염려치 마시오 와우 뭔데 뭔데 뭐야 다 똑같이 생겼어 이 미친 막판에 개사기당했어 다 똑같이 생겼어 병채우기 정확하게 올바른 지점으로 젖꼭지를 멈춰서 병을 적절하게 채워보세요 아 그리고 편지를 보낸 사람인데 편지를 보낸 사람은 나도 누군지 알아 다 도착한거 맞나요? 이렇게 산더미같이 약국이 사라지는게 정말 산더미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기록해야해 오늘밤에 외출하지 않을래요? 물론이지 여덟댁끼링 아 물어보려고 했는데 더 대대날랑 뭐 썸씽이 있니? 전혀 모르겠는데요 코너랑은 어때 제니한테 푹 빠져있는거같애 쏟아내 내 정신없는 게이지에 말하는거니? 끼리끼리논는데 아니 둘이 살부터 먹는구만 병원 운영 능력이 꽝이지만 말이야 약이 어딘가에 있을거에요 오 퀸망사님 사상최고의 명작수술이 되겠군요 음 뭐 간이 파야될 사람은 이 손으로 살려낸 적도 있는걸 키빌들 때문에 암페타민을 가지러왔어 텍스트로 암페타민 부탁해 그게 이건가? 이거 없는데? 여긴 없는데? 아찔하군요 상자 하나 제대로 못찾는 저런 여자가 박사님 인턴이 될 뻔했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텐데 시간이 없으니 내일 다시 오겠소 이틀 뒤면 다 떨어져는데 수술약 예약이 꽉 찼단 말이오 그때까지 반드시 챙겨놓으시오 도통 누레뛰지지 않네 아무래도 벽장을 하나 다 뒤져봐야되겠어 여기서부터였어 이씨 모든 상자를 샅샅이 뒤지세요 지랄났네 아 네 오케이오 오케이오 잘했어 이제 다음방 해볼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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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미쳤나 자 저기 가 계세요 찬장 좀 찾자 이 새끼들아 억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여기요 자 다음 손님 아 이제야 좀 이제야 좀 나아졌네 아 빨간 주스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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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했어 다 맞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빨짜 잼 빨짜 잼 빨짜 잼 빨짜 잼 자 이번엔 무슨 약이야 이거네 굿 안녕하세여 예쓰 어어어 없는데 진짜 이상해 분명 암페타민 재고가 과잉상태였잖아 근데 오늘 하나도 안보여 암페타민이 마약인데 홀레 앨리스는 혹시 마약 조직이라도 이용하니 제 조직은 끝장났네요 어찌된 일인지 알아야겠어 우선 전화부터 하자 여보세요 이 미친놈은 중간 이거 별 먹는건 안해 트레이에 어떤 아이템도 제거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확실하게 보내 진짜 우리 쪽에 보낸거 맞죠 저희 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저기 약을 가지러 알아보는 중이라니까 아이씨 꺼져 이런 류의 약이 대량으로 사지는데 대체 우리 근문대전 대량으로 보고를 해야되 만약에 어떻게 할지 알거에요 트레이에 어떤 아이템도 제거하지 마세요 아아 그럼 제거 안하지 그딴거 제거 안해도 니네 니네 치료하는데는 내가 도사지 어디봐 이거 과산화수소야 방금 내가 어렸을때 많이 봤어 저거 어렸을때 내 무릎 이런데 많이 뿌렸어 저거 잘못 누르면 바로 이었 되겠는걸 자 이쪽으로 오시구요 아 빨갱이? 오케이 자아 촛! 쏟 굿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거짓말마 된장 발랐어 하하 뭔 된장 갑자기 뭔 된장 갑자기 뭔 된장 된장찌개 먹고싶다 음? 자 이쪽으로 오셔서 약받아 가시구요 파이브 콤보 샷 어? 오우 정신 한개떤데 어? 오우 이리와서 앉으세요 아 된장을 발랐냐고 뭘 문지른거야 방금 노래 무슨 노래방에서 90년대 노래 틀었을 때 나오는 그런 전주곡 같냐 어 아 큰일 났다 알약 만들었다 음? 아 조졌네 문지르기 문지르기 후 잡지 진열대 이 스테이션에 환자를 배치하면 그들이 하트를 잃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언제 병원에 오는 길에 아스팔트를 깔라고 했나 새 건물을 완성을 하고 있지? 야악! 미안해요 미안해요 흠... 사실 문제가 있어요 대량의 암페타민이 사라졌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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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마약이 없어졌어 음... 내가 봤을땐 얘가 마약을 먹고있는게 아닐까? 흠... 대니얼이면 어떻게 알거라더니 새 프린터를 예열해요? 아 이 미친 뭐가 이렇게 많아 올리버 그렇게 밟고 다니는 데는 조만간 누구한테 밟히고 말거야 저 피... 기니피가 아주 사람을 잡아요 약은 당연히 제게 당장 내놓으셔 난 그 약이 당장 필요해 오늘 수술이 있단 말이야 내 환자한테 2주도 기다리라고 할텐가 2주도이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 약 하나 때문에 대단한 직원 날이 될 때 뿐에 말이야 오늘 오후 수술이 될 만큼 훔치던 구해오든지 일을 좀 똑바로 하라고 음... 처방전 인쇄속도가 더 빠른 신형 프린터입니다 짜잔 처방전 7장을 인쇄하세요? 다 확인할 수 있을까... 20분 뒤 가윽 10분 뒤 콤베 1% 15분 뒤 10분 뒤 10분 뒤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뇌에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굴이 싸가지없게 생긴거 봐봐. 실패할 뻔했다. 왜 이렇게 도망쳐다녀? 뭐야 이 모닝글로리는? 심심할땐 계속 프린트를 해요. 어 이게 근데 이게 누르는 맛이 있어. 이게 그런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 노잼 이럴텐데 약간 이 클릭할때 완벽하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 약간 강박증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게임? 정확하게 뭘 전달해주면은 딱 되고 그러니까 파바바바 파바바바 이리와 우리나라는 알약을 봉지에다 주는데 쟤네는 저렇게 주더라 스티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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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약간 게이 같은데 이거 아까전에 그 그 친구한테 다 가겠지 뭐 이게 왜 3칸이 안됐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알약 만들기 이 미니게임은 최대한 빨리 캡슐을 채운 다음 버튼을 눌러야됩니다. 뭐야 이건? 쟤씨 왜 일로와? 쟤씨 왜? 잠깐만 왜? 이제 두 두 번째 한번 쟤씨 띄씨 아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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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죄송합니다 어 갑자기 우리 집 강아지가 막 창문 현관문 쳐다보면서 뭐 아무 표정도 안짓고 있길래 왜그런거하고 나가봤지 아아 고마워 엘리슨 왜그래 왜이래 어떻게하면 좋지? 왜저래 수술 중복자인가? 매번 다른 환자를 치료하세요? 왜 사람을 눕혀놓고 자고있어 어 나 수술실에 잠깐 으음 다니알 어디서 암피테미넨을 쟤죠? 음 대니알 어디서 암피테미넨을 쟤죠? 이거 이상한데 그치 루시야 매번 다른 환자를 치료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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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